반갑습니다. 생각의 동선 김선덕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의 캐치프레이즈가 생각의 동선이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생각이라는 두 글자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제 슬로건으로 삼았을 정도니까요. 근데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머릿속에 뭔가 들어와야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수능 영어에서는 그걸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해석을 통해서 머릿속에 정보를 넣으면 그 정보를 머릿속에서 조직하고 배열하고 그리고 답을 찾게 하는 판단에 이르는 메커니즘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과 판단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답이 맞냐 틀리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생각과 판단이니까요. 근데 조금만 한 번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정확한 생각과 정확한 판단은 어디에서 뿌리가 있을까요? 그렇죠. 정보가 정확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머릿속에 정보를 정확하게 넣는 작업이 이너어프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궁극적인 목표는 정확한 해석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문단을 한 열 문장이 구성이 돼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중에 여러분들께서 모든 문장을 다 해석을 부정확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 일곱 개에서 여덟 개의 문장은 괜찮은 평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시면 겉듯하고 속듯이 일치를 해요. 그렇죠? 근데 한 두어 문장이죠. 이 두세 문장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튕겨나가. 그래서 정확하지 않고 부정확해? 그러면 그 두세 문장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니 그게 바로 틀렸다. 오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방 청소부터 깨끗하게 시작하자라고 하는 게 이너어프입니다. 자, 문장 해석부터 좀 정확하게 합시다. 근데 구조만 보진 않을 거예요. 구조만 보면 겉듯만 핥다가 끝나거든요. 근데 수능에서는 어떤 문장들이 속듯까지 깊게 판단을 해야만 소위 말해서 행간을 읽는다라고 하죠. 거기까지 가셔야만 이 문장이 비로소 내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겉듯과 속듯을 전부 다 좀 잡아가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조금은 까다로운 문장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만 확인하는 게 공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아는 걸 확인하면 저도 그냥 침대에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지 제 영상을 보진 않습니다. 그렇죠? 조금은 까다롭고 미지의 영역이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나 견뎌내고 버티다 보면 그게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게 내게 되는 거죠? 아까는 몰랐던 거. 아까는 맨날 하기 힘들었던 거. 근데 그게 이제 수월해지고 아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력이 늘고 그게 조금씩 쌓이면 여러분의 점수와 등급의 변화를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한 해석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 프로필에 들어가 있는 어떤 제 양력인데요. 여기서 이제 통번역인데요. 전공만 통번역이냐? 그렇진 않죠.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가 다른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저는 전공부터 그냥 평생 영어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은퇴할 때까지도 영어만 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냥 전공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강사가 되기 전에 이 사이에 붕 뜬 시간에 산업영어 통역하고 번역을 제법 했습니다. 어떤 섬유회사의 기계 매뉴얼을 번역을 한 적도 있고요. 이랬을 때 그런 매뉴얼 같은 게 정확하지 않게 번역이 되면 그 공장은 압이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 문장 자체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필수예요. 제가 생각할 땐 필요필수입니다. 얘부터 막히고서는 여러분 1등급을 도저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너프에서는 조금 제가 촘촘하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이너프 책을 만들 때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은 500문장 정도였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맞추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근데 다만 500이라는 상징성 있는 숫자, 그렇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걸 빼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넘어서 520문장이 되었는데 다 담았어요. 그렇죠? 컴팩트하고 이펙티브하다는 말이 빈 공간이 있다는 것하고 동치하면 안 되거든요. 있을 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막 뭔가 있어 보이고 인스타 카페 같은 느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친구야 우리 이거 공부하는 거거든. 그렇지? 그리고 구문이 뭐야? 구문이. 앞에 구가 구조야. 구조. 그래서 그 구조라고 하는 것은 또 필연적으로 어법의 기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법의 카테고리에 맞춰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지만 그렇죠? 여기 파트 1 그리고 파트 2 여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필요한 것을 거의 다 얻어 가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막 무조건 어법만 중심으로 하진 않았고 수능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중요한 부분부터 먹게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촘촘한 이 목차를 보시면서 이 책 한 권이면 끝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책 제목이 이너프입니다. 당연하죠. 책 제목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가장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탁자에 책이 두 권 있어요. 이게 본교재입니다. 좀 심플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글자 깨져 보이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글자를 잘 보실 수가 없어요. 제가 강조했던 건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익힘책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제 수업은 한 번만 들으시면 됩니다. 아, 수업 좋네. 해가지고 520번 문장까지 이제 수업을 영상을 쭉 따라와 주시면 좋긴 한데 근데 그 이상의 복습을 하시고 싶다고 하더라도 저는 영상을 보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영상은 한 번이면 됐다. 근데 두 번째부터는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 가시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문장을 끊고 뭘 하고 붙여보고 다 하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자기 주도적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익힘책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표준적으로 가장 많이 보이는 페이지의 구성이 이렇고요. 어떤 페이지는 제가 이제 미쳐가지고 막 45번 문장에 해당하는 거는 이만큼이나 됩니다. 그쵸? 읽으실 때 조금 해야 될 게 많다라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바꿔서 생각하세요. 그걸 부담감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생산적인 생산이 되지 않아요. 그치? 아, 뭔가 공부할 게 많구나. 그치? 이렇게만 520개를 읽으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보시면 종속절 제끼지 마라. 부사절 후려치지 마라. 아, 막 약간 너무 막 고루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보다는 제가 저의 언어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 익힘책까지 깨끗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 수능 시험지 위에 등장하는 모든 문장의 형태, 구조는 최소한 한 번씩은 다 마주 볼 수 있게 책에다가 구성했거든요. 그건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빈 공간을 없애려고 지필 기간만 1년 넘게 가졌거든요. 그래서 본교제와 익힘책 이 두 가지면 여러분은 수능 영어에 등장하는 모든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완벽한 근거와 토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약속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너프 정신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생각의 동선과 생각의 시작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재료인 정보를 정확하게 놓는 그런 예쁘고 멋있고 생산적인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의 동선 김선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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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